현아, 노디딜 인척하기 상단에 B 쌍꺼 계산 속자 마이너스 16비비 맞아서 무조건다 이거? 17인가? 근데 2타 때문에 영상 helm Tank cido B 키보드랑 정리 좀 . . . . 랩을 주고 그냥 내가 정리할게 이게 약간 시계로 펴있으면 약간 미드기능했다는 그런 경우가 네 그거 때문에 옛날에 태그 때가 더웠는데 태그 때가 더웠는데 태그 때가 더웠어요 시즌 김밥을 낼 때 시원인데 2개라고 매일 2개라고 하죠 계단 2개까지 2개까지 3개까지 4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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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떡입니다 맛있는 호떡 호떡 기술 이름이 호떡 아니 말할 때 호떡이라고 하잖아 단편 기술 이름은 단편인데 호떡입니다 말할 때 단편도 단편도 팬꺼고 팬꺼인데 사실 뒤로 빠지고 때리는 거면 전부 다 단편 제스웅이구나 하긴 뭐 득작 보여주면 철선고를 전부 다 철선고란 뜻이 득작만 보여주면 철선고 다 사고 하산고 잭산고 곰산고 뭐 뭐 뭐 하나 때리면 날라간다고 잭살문 곰살문 기웃긴 사실은 폴 철선고 대쓰레기라는 거 판정이 이름 진짜 잘 맞다 발동은 제일 빠르잖아 발동은 제일 빠르잖아 발동은 10위 아니야? 근데 10위인데 1프레카 근데 판정 자체가 말찍거리다 엘나처럼 흔들고 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좀 불안해요 쓰고나서 아프다 스타픽 1픽 아하 오얀마살 안되고 저게 왜 오얀마살이지 오얀마살 아 틀켤랬다 전화 기다렸으면 끝까지 썼을 것 같은데 엔진 느낌은 틀켤랬다 상승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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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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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가 왜 와라? 밥. 밥은 압박이 쎄니까? 무릎도 버거하던데요. 나이 신세가도 많은데요. 밥을 빨리 빨아먹어야 우리도 밥 먹으러 갑니다. 맛집 탐험님을 빨리 강간시키든지 올라가든지 해야지 우리 맛집 탐험 하러 갑니다. 뭐야? 렉? paragraph winning 저 1번이 했어. 전혀... 넌 그만... 60대 1로 이길 수 있어. 그 말을 잘般 써도... 나 키보드 블루클스 잘 봐. 우리 이렇게 올려줄 때는 그대로 좀 양호. 소유시켰는데 진짜 뭐. 부딪이 싸고. 묶어보겠다고. 너 비밀 사랑은 접시하나? 좋아요. 싸인더 해줬어요. пусть. 딱 받은 사람이 좋아 보이는데. 1... 아 싸인더였구나? 싸인데더요? 네 싸인데더. 1-3 타몬 수산. 오오오오오. 아 아 아 안 bitter. 그게 노빈님한테 미안한 소리리나. 노빈님이 파괴함을 엄청 잘 잡으셔. 근데 다른 분들한테 약해. 파괴함을 갖고 올라간거야. 이건 패폭이가 좀 미안하긴 한데. 파괴함을 정말 잘 잡으며. 왜 한거야. 칼일케야. 노빈님이 못하면 안돼. 상상해야지. 아아아아아아아. 수다도 처음 맞았죠. 첫째 앱 한번 질러보면. 공격이 잘 잡았다. 공격이 잘 잡았다. 개인적으로 편하던데. 그 사람 침대가 잘 잡았다. 자기 원투 맞았는데. 맞을 상태에서. 포셉이 맞았다. 안전하고 사네. 아아. 전민수 감독이 없어서. 하고 싶은KAss. 정 habit다. 후다 לאל아. 총잘 Druckkan breath. 슉슉. 이렇게 amongst군 이를 만화du하지 말아야 해? 왜 pest 껑idet이요? Cultural teams 드uszrik graduating. 왜 이렇게 하는거 같냐? 데드! 데드! 빨리! 오와! 레딘 척하기! 저번에 페이크했었는데 사실 서치 린경 페이크다! 메신건!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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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팅이 실패! 오와! 쨍기 쨍 났을때 뒷왼손이 진짜 못생겼는데 정신건이 약간 벌레사이고 헷갈리도 안해시 쨍이 좀 불리하긴 한데 나는 할만한거 같은데 옛날 보다는 없네 옛날에 진짜 지운게 없고 지금은 할만해 비할때는 보호쨍이 와도 밥을 못드겠습니다 그 문제가 그 밥이 시끄리셨다는거 밥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밥은 진짜 힘들었어 그때는 그냥 못 communicate 멀리 기다 discrimination 짜 funciona 겠븐 배기보기가 powiedział 쳤다 공격 class 와 Russell aux 앗팠어요? 에코펄스 컨트롤이에요 에코펄스 컨트롤 울산터 뭐 하나 18만 되죠? 이거 관련된 거 이미 있는 지휘 지켜도 관리가 안되는데 근데 그건 후원 안주잖아 후원 없이 하는 거 자원봉사하는 오 외부자 가만있어 오오오오오 상단의 핏 와 진짜 이렇게 탈이 나와 한 번 안 좋다 완전한 중단기까지 할 것 같은데 오빠는 그냥 터치인 것 같아 좋고 아 윤보스님 좋아할 것 같은데 화상도 철저하게 바쿠시 알바가 바쿠시 알바가 바쿠시 랩업 랩업 거쳐 아 저 뒤로 빠질 줄 몰랐네 밥만 먹고 가니까 형님이 빠르게 있는거야 그렇게 카입니다 아 크로 크로 있는 쪽은 무슨 오락실지 그 분은 그 분은 뭐 좀 있으신데도 취미로 게임하시는거라 볼라고 아 아 아 아 안 돼 지르면 안 돼 투 원 아 투 원 아 아 과감하게 레아 바로 쓰기 잘했다 상대가 한타임 줬으면 생각했을꺼다 브라보 안 돼 브라보 기술답게 오 좋고 아 브라보는 누구로 봐라 기장하고 사운드 하는 줄 알아 아 중간 부분 대쉬 브라보 아 거리 좀 하니깐 어퍼만 하다 어퍼를 아퀴 아 노루마 시 오류가 한번 나올 것 같은데 보시면 3쯤 되면 아 와 와 저 분 방금 덮어 쓰셨어 방금 덮어 썼어 방금 저 분 이거 썼으면 주먹하시라 유욕 비어 갬부 가자 비어 근데 한번에 한번에 안 뜰건데 점수가 모자라서 오버로다가 치지 않다 근데 오버로다가 원래 마지막 단위라가지고 2병 바람 근데 이 분이 회색이 많은거 봤을때는 어 아 이 분이 먼저 떨어지죠 역시 아니 이 갬부는 다음에 찍어야겠다 이거 뭐 플러스면 좋지 않아 헉 하지만 이거 이겼을때의 기준입니다 이걸 치면 우리는 저리 갑니다 맞집 어디 가요? 맛집 탐험이 아니고 어 좋아요 와 방금 어 이때 지안이 형이 없어 지안이 형이 없어 오히려 욕할 것 같은데 저기 15명 중에서 그것때만 있을거야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좀 등실라 할 때 왜 이냐고 땡큐 싹두기 아리갓토 고잘마시타 짝두기 일을 잘하네 짝두기 월급 좀 하겠어 짝두기가 참 편한거 같네 가끔씩 출근을 안하는게 문제일 수 있어 짝두기 가끔씩 오작동해서 짝두기 안하네 저거 빼떼셔야 되겠죠 마음이 급해요 저거 오 exact 너무 좋아 진정 잘한다 신났죠 나락을 한 번도 안쓰시네 아까도 썼는데 아 짜다 보고있어 방송 나락쓰고있어 갑자기 현지연경 앙 내가 가래준거 한번 써봐 레드로 잡니다 팅기름이 깜짝 놀랐네 설렘어요 어 그래 올게 아 어 오오! 이거 맞네 Cla ga incarnation 부분적인 1개 지금 요즘 인stre 진짜 무서워 진짜 신중하게 하겠다 이미 지금 세인트 반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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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양맞사 내가 간중고 내다 슈퍼맨 슈퍼맨 나라가 한 번만 나올 것 같은데 쫄았다 슈퍼맨 상대가 있는데 거리에서 맞을 것 오 전반기 합시다 게임 끝난거 아니야? 그래서 푸보도 나왔다 에이저 오잘로 11분 핀집을 해볼까? 우와 아 아 이야기야 말이 쉽지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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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조재비 맵다 오 오 오 오 아 오 아 어 아 아 red 쓸 거 그래 아 내구 같다 아 더줘서 한번 내면 내가 볼게 아까 그 썼어야 되는데 아 상대가 틀리네 상대가 틀리네 밑으로 오른손에서 개꿀인데 달려가서 그거 써도 개꿀인데 처음에 이걸 흐시하고 밥먹으러 가야돼 우리집 밥먹으러 가야돼 지금 이번 닉네임처럼 맛집 한번 하러 가야돼 여기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근데 이미 기세 탈퇴 때문에 아 다 뛰셔야겠다 어 쥐해 메노파가 이미 피지앱으로 많이 괴롭혀놔가지고 근처를 모아 뭐야 오오 저거 민준이가 쓰는거 이거로 처음 먹어가지고 굉장히 민준이가 있어 전화가 있어 민준이가 쉽게 아 쉽게 본인 몰라 아아 이메일 좋죠 좋다 당연히 모르죠 어허헣 ㅎㅎㅎㅎㅎㅎㅎ 거택 본명도 최근에 알았구만 아 그렇구나 되게 나이도 이트로야 나이가 있으러 일단 거택님 할수 없잖아요 맞네 맞다 밤맞춰 밑에 되겠다네 오오오오오옥옥옥옥옥옥옥옥 약간 시끄 저는 맘하면 철건인데 저구리 다 펀티나 헤드뻔 저장왔데 펀티나 예아, 방금은 fists 소찬이 소찬이 뭐더라? 존인왕으로 소찬이가 왜 소찬이는지 알아요 솔찬이 노래 잘 본다 그래도 애 소찬 petit때 lawsuits OOOO 어.. 이.. 이.. 이새 넘어. 빨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전하게! 요오쌤! 그란도 시든! 제일 안전한거 진짜 요우쌤! 에헤헓 요오쌤! 그란도 시든! 제일 안전한거 진짜 야 여기서 이제 저분이 오오... 그게 미별져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아이 네 플러스 아직 점수 말모자나요 지금 연습번호스도 있어가지고 아 칸도 번쩍아져 또 없어 도대체 못 벌었는데 아..아...아... 아니 시작하려 얼마냐 이 시간도 안 했어야지. 잘한다. 아케이드만 했구나? 네. 그치. 옛날 그린 아저씨 들었거든. 그리오. 아케이는 뭐야? 오버로드. 중간업만. 그린? 캐릭터는 없네. 브라인 브라인. 아케이드만 하면 맨날 세렴이 없고. DJ도. 맨날 개시름 도중이 안 했지. 오버로드. 왜냐면 나도 서울 가면 그린 가면 맨날 그분밖에 안 보이거든. 맞아요. 제일 앞자리. 제일 앞자리. 그분들밖에 안 보이거든. 아 잘하고. 보통 저게서 구름 힘이 걸던데. 저분은 딱 한 축에 딱 한 축에. 잘하고. 아아. 아시네. 이번엔 뭐했구만. 이번엔 안했어. 아 좋았어요. 확장해요. 옛날부터 그냥. 옛날에는 띄우게 했죠. 아 얀자 못 맞췄네. 이렇게 해서. 와. 오오오. 반복이 쓸 것 같다는. 그. 기상 양성. 반복이. 반복이. 아 근데 저거. 옛날에는 카운터라면. 조가리라고. 쓰러졌네. 응. 괜찮으면 그냥. 오늘 참았어. 됐다. 되게 똑같아. 흠. 아. 하. 아. 아. 자아 굴리게 총 그러면 싸가야 안 돼 저랑 빠앙빠앙 앉아 가게 으웩 우웩 수워가 어워 코시크 댄스에 한 번 가자 흨헤헿 흫헤헿 캉캉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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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ente 포모 제대로 세긴때리죠? 아 나가겠죠 아쉬에에에이 가만있으면 안돼 아 뭐 어떻게돼요 움직이면 안맞아 어 안맞아 맞을까마자 어 야 스사람이 욕을 유지하면서 그래서 구륜에 심리 걸리면 강제 이기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오와! 모숨같아 하하 진검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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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번은 아우와! 다 났을줄 알았는데 한 번은 쓴다 그래야 멋있는 건 폭이 생기기 때문에 아우 아아아아 아아 아우 힘드네 아 뭐하면 내가 조금씩 밀리네 팝이 잼이 너무 좋다 그니까 1나운드 2나운드에서 바로 조전하야 근데 어쩜 1나운드 2나운드에 지점이 이기도 먹고 생기도 변할 거 아니야? 응 쓰네 이게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음식점은 문을 닫아요 망했어요 몇시까지 하죠? 일단 롯데마트는 10시까지 한다 근데 우디가 가려는 곳은 재료가 지금쯤 떨어질 시간이라 몇시쯤? 10시? 10시까지니까 10시 전에 가야죠 9시까지만 하면 된다 근데 그전에 빨리 끝내자 라스트 오더가 아니야 재료가 그전에 떨어졌다 주말이니까 롯데마트 스프라니 어 이걸 이거까지 괜찮아 아 못난다 충량 여기서 말리면 안돼 오 몰래 말리면 될까 와 잘했다 와 있으면 안 되겠다 기다리게 아까 급해선 놈인 것 같은데 오우 오 교과 따로랑 땅 하단 하단 아 1삼성 커피 먹게? 와 두께 진짜 카리다 하단 블랙이야 하단 와 봉투님 안녕하세요 성세벨님 지금 와계세요 네? 봉투님 오셨습니다 어 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이 형님 아 저장 좀 틈에 좀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여기서 반말이 하고 싶은데 오! 오이씨 저분은 계속 안 된다 참고 있어 오 좋아 상대가 실패했네요 하단.. 머진건 좀 안 있어요 상대가 그냥 안 왔는데 보니까 내가 같은 손으로 그냥 맞는 거니까 그래 상대가 그냥 어차피 하단 안 보니까 그냥 안 앉아 보니까 아프다 오늘은 마력 투토 달려고 사난다 동작 도착 아 med 택수 안됐고 기선킥 위험했다 호텔스문 들키였는데 풀었고 아 호텔으로 뛰어온야 하는데 장헤도 갈 수 있는 건가 저택도 파악 세벨이 멈춰줬어요 제임스곡투라는 닉네임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그런 닉이라서 진짜 오랜만입니다 살아계신? 대구... 저는 이제 대구분들 한 번씩 저는 잘 모르잖아요 부산사람 좀 많은데 대구분들 울산 대회도 몇 번 오시고 공통님하고 겜사 대회도 몇 번 오셨잖아요 저도 그때 보고는 못 봤거든요 그때 언제였지? CPS에 울산연합 배틀할 때도 한 번 뵙고 아 추원이죠? 캠퍼스에 칸막... 철궁기계에 칸막이 있던 시즌 아냐 변피 방지? 변피 방지 아 이거... 그거 했구나 아 좋아요 아 이거 용기 좀 냈다 체벨님, 체벨님 7곡 요즘 이사갔어요 칠곡이 살긴 살는데 바로요? 칠곡이 살긴 살는데 바로요? 그럼 분명히 바꿔야지 이제 나 송사수 사수동이라서 준비된 사수 칠곡이라서 세븐 배드 칠곡이라서 세븐 배드 칠곡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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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곡에서 끓연어 10가지 이게 천안에 enc Fried 나 가지 성장 fortress 칠곡은 칠곡이야 칠곡는 пом 아, 랩크가 없었어. 그거, 랩크가 막았어. 랩크가 막았어. 랩크가 막아가지고, 로얄에 지금 스팀 없어. 아, 진짜? 아니, 아니, 아니. 여기가 없어. 본적으로 좀 됐어. 저 무슨 연도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팟때 안고 있어. 이 스팟랑 막, 빈트기어. 아, 빈트기어. 쪼또, 빈트기어. 랩크가 막았어. 아, 랩크가 막아줘. 글쎄, 누가 찔러가지고, 랩크가 막아줘. 랩크가 막아줘. 한국랭크가 막아줘. 한국랭크는... 아, 랩크가 막아줘. 아니, 한국랭크가 많은거 아니야? 왜냐면은... 한국랭크는 철권 유통하네. 와, 이거 흘리네. 누가 그럼 막... 케임북스도 철권 냄만 관리해요. 아, 랩크가... 랩크가 막아줘. 랩크가 막아줘. 아, 아, 물어봐디그네. 건네라 쪽에는 스탱크가 있었던거. 근데 그거, 그거... 그거 계산하려면은, PC방 그거 있어야 된대요. PC방 사업자등록. 달라. 근데 그걸 등록하게 되면... 톡 빼기! 톡 빼기! 와아아! 우아아야아!!! 우아아아아!!!! 우아아아아아아!!! 가자! 백스라이드! 어디를 받았다! 비위치씨 가자아아! 마치 타멍을 좋아했습니다. 와... 심심으로 카피벨야 가자! 아, 깜찬네. 이걸 깔쏘하게... 퍼너렛이 더 맛있겠지. 와.. 아... 와, 마치타문이 좋아했어요. 다음에 매칭 됩시다 우리 아 졸라이드네 와 곰으로 혼내줄게 못 이기겠다 와 옆에 김경호 같은 분은 특판이에요 안녕하세요 장문복이야 장문복 근데 지금 헤어스타일이면은 아 밥먹으러야돼요 배고픈 사람들 너무 많아 세벨님 세벨님 집에 가시기전에 같이 저녁도 먹고 할라구요 넌 어떻게 할거냐 다시와서 방송할거야 어떻게 할려 저도 집에 가야죠 밥먹고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장채는 뭐야 재미없는 잭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 23명 봤어 대박이야 솔직히 잭 나도 재미없게 하는거 알아 나도 존나 재미없게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 저렇게 해야될거 같애 근데 잭 잭 기상 오른손 피 머신건 한 번씩 개기고 흥분했다 지금 흥분하지마라 흥분하지마라 확실히 보호텍한테 좀 혼나니까 그래서 좀 뭐라 해야하지 혼나니까 새로운거에 눈을 뜰거같아 제가 한창 열심히 할때 아케이드에서 갬부드 할때 딱 그 느낌 나요 혼나니까 새로운거에 눈을 뜰거같애 아케이드에서 갬부드 할때 옆에서 고호텍이 지랄좋나 했었거든 흥분하지마라 못떨어진거냐 집중 하나도 안되어 계속 멀리 뭐라해야되요 고호텍이 뭐라하니깐 효과가 안나 사람은 욕을 먹어야되요 욕만 먹었나 팔목도 맞고 싸대기도 맞고 싸대기도 때리고 부졸이란 부졸이란 사상인데 마투임이었어요 마투임인지 니가 형인걸 다행을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기가 막힌 사이에는 얀마는 현역이고 니짜맨 철컨 오늘 다시 달아서 존나좋다 이제 배꼽까지 오자 저 완전 풀파 아니에요 형님 폭행당한거래 나도 그렇게 느끼긴 하는데 자기 때리고싶어서 때린거 같애 한 번씩은 한 번씩 그냥 일단은 호스팅이 어디로 날라가죠 저희 지금 모르겠어 아무튼 난민 받으세용 아무나 난민 갈겁니다 좋은방송으로 이동되니깐 철컨 많이 보시고 내일 고호텍 운맥도 빡겜하겠지 내일 봅시다 내일은 이 터널 좀 있길 바랍니다 내일 몇시야에요 저희 내일은 내일 내일 한 일곱시쯤에 하는걸로 갑시다 아이고 화면이 꽉 차는데 아이고